여러분들 썸네일 보고 오셨을 거에요 망치매매법 이라고요 진짜 우리 너무 정보가 많아요 우리한테 뭐 여러분 유튜브 요즘 뱅글뱅글 보시면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담다 보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걸 갖다가 이것저것 이렇게 알트코인을 담다 보면요 아 진짜 백화점 됩니다 백화점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 매매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 바인데요 저한테는 솔직히 안좋죠 왜냐면 이 매매법을 쓰신다면 유튜브 다 끊으셔야 되거든요 인연은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충분히 올랐을 때는 부분적으로 욕심을 덜어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욕심이에요 욕심 사실은 다른게 아니라 욕심이에요 내가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이게 떨어져도 떨어져도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거야 떨어져도 안심이 되는 코인들 아 뭐 떨어졌네 괜찮아 하지만 내가 목표하는 가격은 이거니까 그런 코인들하고 좀 같이 갑니다 알지도 못하는 코인이 여기저기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해가지고 담지 마시고요 본인이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코인 내가 적어도 이런 코인 만큼은 정보 내가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내가 좀 남들보단 좀 더 아는 것 같아 남들만큼이라도 아는 것 같아 그런 코인과 비트코인에 비롯해서요 장이 조금 흔들릴 때 되면요 가장 먼저 빠지는 게요 하이리스크 코인들이에요 지금 이번 주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좀 많이 소외감 느끼실 수도 있어요 디파이 관련 코인이요 지금 최소 5배에서 10배가 올랐어요 이런 사건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거품이 좀 많이 꼈어요 디파이 쪽에는 우리들이 감지하지 못했죠 그냥 업비트에는 없잖아요 이런 코인들이 뭐 유니나 스시나 원인지나 이런 거 써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조사를 하니까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 유니스시 원인지 뭐 그런 걸 통해서 토큰 스와핑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1번 난 해봤다 1번 아 난 그런 거 귀찮아서 안한다 모른다 2번 한번 누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저번하고 얼마나 바뀐지 봅시다 저번하고 조사한 게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10에 하나 정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고요 대부분 없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에서 남들은 5배 10배를 이번 주에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이만큼 올라갔던 원동력들이 기관들의 매집으로 지금 올라간 상황인데 조금만 있으면 또 이게 흔들리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 뉴스 나올 때 우리 다 환호했죠 그 이게 5천만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잖아요 테슬라 때문에 제가 그때 뭐랬습니까 한 몇 주만 지나면 테슬라 잊어버린다 했죠 또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또 새로운 자극이 안 들어오니까 불안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테슬라로 인해서 다음에 뭐가 들어올 것 같다 자꾸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 트위터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못 올리게 했던 그 트위터가 스퀘어로 통해서 비트코인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고 뭐 재단 뭐 만들어 가지고 뭐 또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개발 나선 트위터 래퍼 제이지와 265원 어치 기부 갑자기 비트코인 열여서 지지자로 바뀌어 가지고 비트코인 트러스트란 재단을 세우고 재단 운영을 위해 미국의 유명 래퍼 제이지와 함께 제이지라는 사람 유명하죠 그 저게 뉴욕 그거 노래 부르는거 랩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맞죠 그죠 626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기부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금 애플페이가 비트페이를 통해서 애플페이가 가능하도록 추가됐다는 소식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나 지금 우리에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와중에도 조금 가격이 이렇게 왔다갔다 해 가지고 만약에 하셨다 하면은 진짜 저축하셔야 돼요 지금 비트 다 파시고요 알트 다 파시고요 저기 은행 가서 저축하셔야 돼요 그게 안전해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너무 괴롭다 생각하시면 되게 그거는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비꼬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 분이 진짜 계세요 근데 요즘에 막 소외감 때문에 남들 돈 번다는데 나도 돈 벌고 싶다는 소외감 소외감 때문에 이거 하신다면은 글쎄요 장기 투자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면요 본인만의 그거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아침 이었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침에 좀 놀라셨을 건데 세상에 폴카닷이 폴카닷이 아침에 아우 저도 좀 늦잠 자고 있었는데 폴카닷이 무슨 4만원 가까이 갔더라구요 폴카닷 이때 파신 분 계십니까 글로벌 시세랑 차이가 엄청나게 났었죠 10% 이상 차이가 났었죠 이때 바이낸스랑 폴카닷이랑 이거 파시고 바이낸스에서 또 따로 사셨다 한국사람들은 눈치들이 다 빨라 가지고 머리들이 어찌나 빨리빨리 돌아가는지 4만원 되니까 글로벌 시세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와 딱 이거 가지고 있는 업비트니까 딱 팔아버리고 다른 데서 그만큼 더 사고 야 이거 머리 좋아요 다들 그죠 저도 좀 저도 한 10% 정도 요정도 되도 한 그래도 그때 당시가 한 32,000원 이었으니까 약 한 10% 정도 더 비싸더라구요 비트가 지갑 닫아서 그런거죠 입출금 지갑 닫아서요 그래서 여기 거 팔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에 비트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거는 팔아서 오히려 지금 국내가 비트코인 값이 해외시세보다 2-3% 싸잖아요 그럼 그 싸게 폴카닷을 10% 더 비싸게 팔고 그 현금으로 비트코인에 들어가서 비트코인을 2-3% 정도 해외시세보다 싸게 매집을 하는거죠 와 그런데 매집을 하려고 보니까 비트코인이 한 개라도 있는게 거의 없는거에요 보니까 0.0 몇개인거에요 와 진짜 비트코인이 씨가 말랐다 비트가 정말 없네요 보니까 아무튼 국제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비트를 사고 그와 동시에 바이낸스에 후다닥 후다닥 달려가서 달려가서 바이낸스에서는 가지고 있는 비트로 폴카닷을 싸게 산거죠 이렇게 해서 샀고 나중에 또 김프가 오게 된다면은 더 이득이겠네요 다음 이제 거는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더 뭐 주목받고 있는데 이더에 과연 빨대를 꽂을 코인이 뭐가 있냐 이미 지금 좀 올랐어요 제가 보는 거는 예지 않을까 아직 얘가 주목받진 않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두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지금 전 계속 말씀해주고 여러분 이미 아실거에요 아실건데 바로 이 녀석입니다 자 바로 이 녀석입니다 지금 3분목 보니까 좀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 많이 올랐어요 이 녀석을 지금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이 녀석이 관심을 이 녀석한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현재 가격대가 되게 부담스러운 때입니다 왜냐면은 많이 올랐고요 뭐든지 지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이런 코인 저런 코인 많이 올랐던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걸 들어가더라도 너무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 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조정이 온 다음에 땡큐 하고 들어갈 텐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주목받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새로 들어가려는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코인들이 좀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좀 부담돼요 저도 보면은 어우 다들 새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가격들이 왜냐면 자꾸 바닥이 생각나기 때문에 바닥이 생각나기 때문에 너무 부담돼요 지금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이 녀석도 지금 생각보다는 만원 초반대 있었던 녀석이 이제 3배 정도 오른 상태인데 시총으로 봤을 때는 지금 14조원 이거 덩치가 적은 편 아니죠 덩치가 적은 편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오래 있었던 이제 이오스 인지도가 있던 이오스조차도 얘가 시총이 또 적습니다 5조원 밖에 안됩니다 지금 3분의 1 시총이 지금 3분의 1이에요 시총 가지고 뭐 똑같이 된다는 그런 보장은 또 없죠 더 큰 녀석이 더 크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 테마죠 스마트 컨트랙트 테마의 큰 틀 안에서는 얘가 이제 또 지금 에이다도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랐던 거기 때문에 체인잉크도 아마 스마트 컨트랙트 메타를 좀 타면서 한번 조명을 받을 때 되지 않았나 라는 이런 언급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체인잉크가 얘와 관련된 생태계가 아직 좀 조명을 받지 않아서 예 이거는 좀 지금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예전에 이때쯤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너무 올라서 저도 좀 놀랬습니다 지금 상당히 신규로 들어가긴 저 같아도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업비트인 없는데 하나 더 알고랜드 가지고 계십니까 알고랜드 방송 옛날에 300원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알고랜드가 지금 어느덧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알고랜드가 지금 한국 돈으로 얘가 원래 350원 했던 300원대 했던 녀석이 어우 2천원 가까이 갔었고요 지금 1600원대네요 알고랜드가 업비트 있다고요? 아 이거는 bt 마켓에 있는 건 전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개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봅니다 조금만 뭐 100원만 비싸도 두 칸이 보면 100원이 비싸잖아요 이건 bt 마켓에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주로 바이낸스 위주로 보곤 보는데 맞아요 빗썸에도 있어요 알고랜드가 그때 계속 왜냐하면 bsn 특집 bsn 테더 usdc 에서 세 개가 중첩 되는 코인 해가지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마 그때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점 매집이란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저점에 간 만큼 뭔가 되게 안전하다는 느낌 이때 들어가시면 되게 뭔가 푸근 하잖아요 되게 이때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푸근한 느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